24번 볼까요? 화학적 처리를 위한 응집시설 중 급속 혼화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빈칸 관로에 오른 것은? 그랬어요. 빈칸에 들어갈 게 뭐예요? 혼화지 체류 시간이네요. 우리 혼화지 체류 시간은 수초예요. 얼마예요? 1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플럭 형성지 있죠? 정수장의 플럭 형성지는 20에서 40분 체류 시간 요거 두 가지 같이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2번 25번 집수매고 평균 유속 나오네요. 얼마예요? 0.1이 아니죠? 여기 1이죠. 요거 1m per sec가 집수매고 평균 유속이에요. 요거는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26번 볼게요. 계획치 수량은 계기를 최대 급수량의 여유율 얼마? 10% 그죠? 그래서 2번 정답. 27번 급수관 접속 시 설계 기준과 관련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 일단 보니까 평소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급수관이기 때문에 좀 더 그래요.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급수관은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수도관 2의 수도관이나 기타오염의 오염의 원인으로 될 수 있는 관과 직접 연결해서는 안 된다. 수도관이잖아요. 수도관이 다른 거랑 오염이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관과 연결되면 이게 뭐예요? 광고 오접이죠. 일어나면 안 돼요. 왜? 수도관은 특히나 식수기 때문에 깨끗해야 돼요. 2번 볼게요. 급수관의 방화수조. 이게 뭐예요? 우리 소방용수 같은 거죠. 방화수조, 수영장도 오염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시설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톱출구를 만수면보다 높게 설치한다. 얼마? 25mm 이상 높게 설치한다. 높아야 안 섞이겠죠. 낮으면 흘러올 거예요. 막죠?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 어? 근데 여기 한번 봅시다. 급수관의 출구를 만수면 보다 25m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틀렸네요. 25mm가 아니고요. 광경, 높게는 설치해야 된 게 많은데 관의 직경보다 더 커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 만수면보다 관의 직경이 이만한 건데 25만 올렸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냥 흘러갈 거 아니에요. 지금 봤죠? 그죠? 그러니까 광경보다는 더 높게 설치해야 안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3번 볼게요. 대변기원 세척 밸브는 유효한 진공파괴 설비를 설치한 세척 밸브나 대변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수관에 직결했어야 한다. 당연하죠. 대변기용이래요. 4번 저수조를 만들 경우 급수관의 토출구는 수조의 만수면에서 급수관경 이상의 높이에 만들어야 한다. 다만 광경이 50mm 이하인 경우에는 그 높이를 최소 50mm로 한다. 이건 맞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틀리라고 되는 문제. 상식적으로 수도관이라고 하면 급수관이라고 하면 식수를 고급해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높게 해야 되구나.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2번이 정답이 됩니다. 28번 볼게요. 급수관 100안이래요. 이번엔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급수관을 공공도로에 부산할 경우에는 다른 배설분과 간격을 30cm 이상 확보한다. 2번 수요가의 대지 내에서 가능하나 직선 배관이 되도록. 맞죠? 굴곡이 많으면 안 돼요. 가능한 관건은 직선으로. 그러니까 굴곡이 적도록, 변동이 적도록 하는 게 맞아요. 3번 가급적 건물이나 콘크리트 기초 아래를 행단하여 배관을 한다. 딱 봐도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콘크리트 건물이 있으면 아무래도 집안이 낮아지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수도관이 지나가면 토합되면 터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렇게 기초 아래로 행단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3번 정답. 29번 볼게요. 자, 요것도 외우는 거. 우천시 계획어수량은 합류식에서 계획시간 최저수수량이 몇 배? 3배. 그래서 우리 3Q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4번 정답. 30번. 자, 요거 거의 매번 나오죠? 자연 부식 중 매크로스의 부식, 미크로스의 부식이 있어요. 우리 어떻게 외웠어요? 매크로스의 부식은 콘크리트 부식, 산소 농담, 이종관서. 그죠? 그래서 매크로스의 부식은 콘크리트 부식, 산소 농담, 이종관서.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전식은 전철의 미주전류, 간섭. 요거죠?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정답.